음 아 자 안녕하세요 구강커킹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00ml 소세지 건통 새로 구매했습니다 자 커스텀 입니다 커스텀 요런 요런거 여기 이제 실리콘 회사마다 도품이 이 노즐이 사실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새로 구입을 한거고 요거는 그때 어딘가 들어있었던건데 어디에 들어있었던건지 기억이 잘 안나 요런식으로 다양하게 노즐들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요거는 미러키 정품 튜브인데 요건 지금 600ml 짜리에요 600ml 짜리 그래서 좀 더 길고 무겁고 이 노즐 끝에 이걸 뭐 아답터라고 하나 그럴거에요 이 아답터가 안맞아 안맞아서 지금 이거 종이테이프 감아가지고 맞춰서 돌려놓았죠 빈티난다고 할수있죠 빈티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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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근데 요거는 음 이렇게 아주 잘 맞습니다 어떤 요즐이든 잘 맞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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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류가 다 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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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주고 산거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자감하게 떼버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커스텀이 되는거에요 커스텀 자 커스텀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단점이 요게 600ml에 맞춰져 있는거라서 끝까지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밀고 나오다가 밀고 나오다가 여기서 계속 힘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어느정도 다 짜면 멈춰야 돼 내가 수동으로 그래야 여기야 빠가가는데 무슨 말인지 딱 이해 되시죠? 불담으만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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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맞네요 딱 맞네요 딱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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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죠? 자 됐고 요거를 좀 개선을 좀 해봅시다 너무 약간 미친 여자 머리 마냥 플로에 쳐져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좀 갈아냈고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또 여기서 하나 아 이거지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쓰는 거잖아 더 한번 켜보세요 오우 자 이거 사실 한번 사용 벌써 했는데 요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이거 큰 거 있잖아 어디 넣어놨죠 어디 아니죠 큰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가방이죠 자 요렇게 자 이게 특대 사이즈로 산 건데 진짜 이게 좀 비싸요 비싸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대나무 연질 연질 실리콘 헤라 이게 지금 크기가 여기 비교되죠 크네 자 이게 이 대나무 연질